오늘 4월 30일 새벽 0시 49분 일본 오키나와 본성 근해에서 또다시 규모 4.5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틀 전인 4월 28일에도 오키나와 본성 근해에서 오전 7시 9분에 규모 4.3진원의 깊이는 40km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전날인 4월 27일에도 오키나와 본성 근해에서 오후 4시 43분에 규모 5.4진원의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오키나와 본성 근해의 지진과 후쿠시마의 지진의 연관성입니다. 최근 오키나와 본성 근해의 지진 발생 시에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으로 최근 중국의 황해, 해역, 서해안 해역과 신장 위구로 자치고 그리고 수천성의 지진과 같이 동서의 균형을 맞추는 지진으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올 4월 1일부터 오늘 4월 30일까지 한 달간의 오키나와 본성과 일본 살리쿠해역 후쿠시마 그리고 미야기현의 지진을 살펴보면 4월 1일 오키나와 본성에서 규모 3.0의 지진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0일 후인 4월 10일 이번에도 오키나와 본성 근해에서 규모 3.2의 지진과 후쿠시마현 나카도리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4월 10일에 연속 발생을 하였으며 4월 18일에도 오키나와 본성 근해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그 그 하루 전날인 4월 17일에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6과 3.5의 연속 두 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4월 27일에도 오키나와 본성 근해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후 정확히 5시간 후인 10시 43분에 이번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인 4월 28일에도 오키나와 본성 근해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그 전날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4.2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며 이틀 뒤인 오늘 4월 30일 일요일 새벽 0시 49분에도 오키나와 본성 근해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약 6시간 후인 오늘 오전 6시 23분에 후쿠시마현 아이즈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좀 더 자료를 조사해봐야 이후에 지진의 패턴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최근의 오키나와 본성 근해의 지진과 후쿠시마의 연관성은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매우 안 좋은 기존의 대지진의 시그널로 보여지며 중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서해에서의 규모 4.8강진 이후 신장위구르에서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며 동서균형을 맞춘 후에 중국 중남부의 스천성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같은 패턴의 지진 즉 남과 북의 연속 한 달간의 후쿠시마와 오키나와 본성 근해의 지진 이후 중부지역인 최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스루가트라프와 사가미 트라프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일본 관동 대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몇 일 전부터 다시 이즈제도 하치조지마에서의 무감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 반증일 수 있습니다.